굉장히 오랜만에 밭에 봤는데요 세상에 여기 이게 당귀꽃이거든요 벌이 꿀을 타고 있어요 어머나 귀여워라 와 부지런하다 벌 그죠 아이고야 벌 꿀 많이 따서 가 와 꽃은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여기에도 꿀이 있나봐요 와 부지런하게 꿀을 모으고 있어요 이쁘다 이 꽃도 당귀꽃인데 그죠 와 피기 전에는 어우 이쁘다 이렇게 그죠 아 어떤 꽃이든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콩 이름은 모르겠지만 콩 이름은 모르겠지만 달려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콩농사도 지었어요 부추가 먹었는데 벌써 또 이만큼 컸네요 여기는 딸이 이렇게 달린 거고 아이고 그럼 좀 줘야 되겠다 우리 머하꼬 언니가 머하꼬 회장님이 보시면 아이고 그렇게 키우나 이러겠다 여기는 감자 수확을 했어요 감자 수확을 했는데 얼만큼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열무 심었어요 열무 열무가 조금 더 크면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죠 여기도 싹이 나오고 있어요 깻잎도 오늘 좀 따가야 되겠다 깻잎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땅콩도 꽃이 피고 와 땅콩꽃도 예쁘다 가만히 보니까 그쵸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신기하다 이렇게 어떤 나무마다 다들 꽃 색깔도 틀리고 여기는 참외에요 참외 참외도 꽃이 피었어요 흉내낼건 다 해놨죠 그쵸 풀이 이렇게 있네 여기 보면 이게 피마자 피마자거든요 피마자 본적 있나요 와 피마자가 이렇게 해서 달리는 구나 신기하죠 이렇게 음 이렇게 꽃 피기 전에는 어떤 열매처럼 그죠 그렇게 생겼다 도라지도 이따만큼 커가 있고 어머나 오이 보여드릴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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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우와 오이 오이 한번 보실래요 이따만큼 컸어요 와 신기하다 그쵸 오이가 얼마나 싱싱한거 한번 볼래요 어우 가시가 있어요 오이에도 와 크다 한참 많았더니 이거는 옥수수 꽃이 옥수수도 꽃이 핀거예요 이게 와 풍성하죠 지난번에 보다 그쵸 아 이거는 아 호두 호두나무고 도라지꽃도 피었어요 어머나 저기 호박이 또 달려있다 호박 호박 보이실려나 호박꽃도 먹더라구요 호박 호박 보이시나요 우와 귀여워라 앙증맞아라 우와 호박도 달려있고 여기 보면 도라지꽃도 피려고 해요 도라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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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벌레다 이거 도라지꽃도 피어있구요 자 다른쪽으로 또 수박 달려있어요 수박도 한번 보실래요 수박 우와 오 우와 오 귀여워라 수박도 달려있네요 수박 와 얘는 엄청 컸어요 뭐 어쨌든 어머나 여기 또 있다 여기요 수박 수박 농사 잘 지었죠 이야 신기하다 수박이 달려있어요 또 있어요 대단한데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해도 수박이 달려있구나 오 토마토도 한번 보실래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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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야 우와 토마토 주릉주릉 달렸어요 와 이 토마토 괜찮다 와 이쁘다 여기도 토마토 여기도 토마토가 여기도 있어요 이야 향기가 아 향기 좋다 토마토 향기 토마토 꽃핀거 한번 보여 드릴까 이게 토마토 꽃이에요 꽃인데 여기도 꽃이 지고 주릉주릉 달리겠죠 여기처럼 여기도 여기도 달려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정말 우와 토마토는 많이 달리네요 여기도 있고 탐스럽지 않나요 요거는 방울토마토예요 어머 진짜 귀엽다 여기도 방울토마토 지금 주릉주릉 달리고 있구요 여기는 또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 아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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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가지 또 위에 또 가지 달리고 있구요 아무나 귀여워라 가지 명사 잘 짓고 있죠 자 여기도 이따만한 게 달려있어요 뭐 개미가 막 올라온다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지 참외도 달려있어요 잠시만요 와 토마토 토마토도 정말 예쁘게 잘 컸다 여기는 수박 고추도 이따만큼 달리고 있어요 고추 고추 보이시나 실컷 따먹겠죠 고추가 주릉주릉 달려있는데 아 농사 잘 짓는다 처음 치고 여기 수박도 보세요 수박 또 있어요 와 신기하죠 와 이렇게 해서 수박도 되는구나 여기 또 있어요 와 와 귀엽다 이쁘다 신기하다 보실래요 여기 참외 또 있어요 참외 와 그냥 뭐가 너무 맞는데 여기 또 수박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참외 여기 또 참외 여기 또 참외 또 있네요 어머나 귀여워라 여기도 참외 달리고 있고 여기 또 참외 달리고 있고 신기하다 어쨌든 이렇게 해놨는데도 달리고 있어요 여기는 감자를 농사를 씌워서 다 캔 자리구요 우와 여기는 도라지꽃이 피었어요 이거 백도라지인가 보다 백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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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쵸 도라지꽃도 이뻐요 보니까 여기도 도라지꽃이 피려고 보고 있고요 여기 토마토도 달려서 익어가고 있어요 신기하다 모든게 신기해요 내년에는 더 잘 지어야지 도둑보세요 이따만큼 울타리 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땅콩 원래 땅콩도 많이 캐겠죠 대추 대추는 달려였나 아직까지 꽃이 꽃이 져야지만 이게 열매가 달리는 거겠죠 대추꽃이 아직 있어요 와 호박 호박 이렇게 키웠는데 호박꽃 또 꽃이랍니다 호박꽃도 약이 되더라구요 튀겨먹던데 와 너무 좋다 호박 호박 호박도 달리고 수박도 달리고 참외도 달리고 이야 농사 진짜 잘 짓는다 최서연 한번도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다 되면 가끔씩 왔는데도 이렇게 잘 잘 되고 있어요 농사가 오 신기하다 진짜 고구마 고구마는 가을에 캐면 되겠죠 어머나 여기 수박도 달려있다 우와 수박 수박 대단하지 않나요 난 최서연이 농사꾼 다 된 것 같으네요 와 이쁘다 우와 귀여워라 수박 조그만하게 달려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우와 여기 또 있다 어머나 와 진짜 귀엽다 수박 우와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그쵸? 우와 여기는 꽃이에요 예쁜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야생화 이쁘죠 이쁘죠 이야 수박 달린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쵸? 어머나 여기는 또 누가 밟았구나 이쁘죠 얘도 잘 크고 있네 한개가 떨어졌구나 다시 심어주고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잘 커 얘들도 싱싱하게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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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다육이 이게 선물 받은 다육인데 이따만큼 잘 자라고 있어요 딸기는 계속 비교주고 있고 얘가 부추인데 이거 부추 에요 부추 부추 저녁으로 찧음 구워 먹을거에요 다음에 또 배워요 이 좋은 경치 속에 오늘도 밭에 와서 릴링을 하고 갑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기 오면 그네는 한번 타고 가야 되겠죠? 와 잔디도 이따만큼 자랐네요 농사꾼이 다 돼가고 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구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